이번 주는 사회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꽤 많죠. 모레 14일엔 김건 여사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가 내려지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벌금 액수에 더 관심이 큽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두 사건 모두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속내는 다릅니다. 공직선거법 이완은 대체로 무죄일 것이란 예측이지만 위증교사에 대해선 유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 연달아 위증교사 사건 관련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며 위증교사 사건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형, 최소한 향후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이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서 징역형 때리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벌금 한 500만 원 정도는 때리지 않을까. 다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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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부터 김태우